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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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은 연습생 techniques 수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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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일상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배울 인도네시아 단어는 배 때 이 단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완전 심심할 때, 완전 지루할 듯한 단어입니다. 완전 지루해, 완전 심심해 할 때 뱃때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알파벳 B를 뱃, T를 떼 라고 읽어요. 이게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냐면 boring total, totally boring, 완전 지루하다. 이런 뜻에서 이거를 줄여서 이제 될 때 뱃때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당연하십니다. 자, 나름 바삭거래야 매튜이 또 완전 심심해, 완전 심심해. 아니면 완전 지루해. 완전 지루해. 완전 지루해. 그러면 완전 심심해? 네, 그래서 오늘의 단어 완전 지루해, 완전 심심해. 베테 기억해 주시고요 베테 dalam bahasa korea 베테 itu 완전 심심해 atau 완전 지루해 oke sampai sini terima kasih banyak sampai jumpa lag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